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선관위는 아홉 분의 선거 범죄를 한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모두 한 범위가 중형을 때려받았을 겁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부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도저히 이 나라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의 선거 범죄를 여러분 한 번 간단 맥락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요약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3년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다 종합해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핵심은 첫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가짜 득표수인 겁니다.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는 투표지 분류기하고 집계 서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 날인에 안 되고 도장 이미지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디든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얼만지 위도 투표지를 제조해서 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범죄도 간단합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간단한 것처럼 선거 범죄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 주장은 12월 27일 날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제 말씀입니다. 대법관들은 모두 덮었지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 를 공직선거마다 조작이 왔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대법관들을 믿겠습니까 숫자를 믿겠습니까 대법관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법관들 대한민국 대법관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간예우가 수십억 지름을 처먹는 대법관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은 어마어마하게 나쁜 인간들입니다. 판결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15 총선 이후에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3구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모두 다 비슷한 현상이 들어갔습니다. 전부가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산조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국 후보별특표수입니다. 이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 서브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는 후보별특표수를 전송하게 되면 보조db에 모두 취합이 되고 보조db에서 방송으로 나가기 전에 중앙선관이 홈페이지에 오르기 전에 메인 dv를 가기 전에 이 사이에서 뭡니까 pc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 서브용 pc를 가지고 조작 서브용 pc에 사전에 조작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고 거기다 입력을 해 가지고 100표가 150표 200표가 270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돌아갔겠죠. 선관이 우리 절대 그런 범죄 안 했다고 할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노 이거를 2016년만 정상부 투표고 나머지 모두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차익값이 여러분 다 큽니다. 대수의 법칙 사전투표 득표가 당일 투표 득표는 2017년 2018년 2018년 모두 다 다릅니다. 다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그래프 누가 만들었습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빼기 당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17.2 플러스 16.5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쪽선이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원회에 만든 거죠. 누구 밑에 했습니까 노태학이 가지고 다 진두지 왜 안 거죠 이거 덮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선거관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정상투표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왔죠. 차익값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현주 표를 훔쳐가 박재왕이 대해준 겁니다. 전산조작과 후보별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이면 조작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2016년 경기 시영시월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정상투표니까 차익값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 투표 득표로 같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표를 훔쳐가 다 조정시왕이 넘겨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이 나온 겁니다. 모두 마이너스 미래통합당은 표를 도덕질 당했으니까 조정식은 모두 공짜표를 얻었으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걸 정상적이라고 이름들 조재연하고 찬대협하고 이동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책임지어야 될 인간들입니다. 두 번째 실물 위조 투표지 제작과 투표함 투입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활용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고 다 만들어서 수신으로 넣은 겁니다. 누가 만들었으면 지역선관위가 다 만든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이 투표관 관리관 도장을 다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이게 다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사전 투표지들이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 투표지죠. 사전 투표지를 다 인쇄소에서 만든 겁니다. 붉은 하살표 투표지. 이게 다 인쇄소에서 만든 겁니다. 인쇄소에서.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무작정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300만 정도 찍어낼 수 있고 기분 나쁘면 220만장 찍어낼 수 있고 500만장 찍어낼 수 있다. 엿장수 마음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대통령이 고칠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민이 가서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고칠 수 없는 인간이 연금교육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이러면 고칠 수 없는 교육교육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이러면 고칠 수 없는 인간이 노동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대가 멀쩡한 여러분들 정치검사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사전투표지를 모두 다 뭔가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투표하면 쑤셔 넣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